네. 오늘 제가 1마디 말씀 들으셨고요. 보유한 종목들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포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를 보면 이제 현대루템을 어제 또 편입을 했는데 살짝 눌려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하나투자증권이 한 40% 가까이 수익이 되어 있고요. 갤럭시아 SM, 이 종목은 어제 제가 전화 연결로 했지만 어제 갤럭시아 SM이 목표치트를 터치했어. 한 25% 정도 일차 목표치트를 터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 투자인데요. 오늘 우리 기술 투자를 잠깐 차트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편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비트코인이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릴 때 5만 6천 달러에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4만 달러가 넘어가서 6만 달러가 넘어가서 6만 1천, 6만 2천 이 정도 언젠이 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오늘 우리 기술 투자가 장 초반에는 지금보다도 대략 한 700원 정도 위에 있어서 대략 17%, 2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닿는 상태이지만 올라가는 그림 자체가 고점 느낌이 아니고요. 마치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가 임박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 최고가,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돌파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상 최고가는 6만 8천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곧 그게 돌파되는 타이밍은 저항선이 없는 그런 상태로 신고가 상태가 되게 되면 이슈가 당연히 될 거고요. 비트코인은 아마 8만 달러 초반대쯤은 가야 좀 쉬어가는 그림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 기술 투자와 하나 투자 조건 포트의 두 종목 모두 있는데 아직은 시사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직 1차 목표 터치 않았습니다만 다음 달에는 목표치를 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된 자료, 준비된 종목, 편입할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입할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 현재 가격은 5,520원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전환에 성공을 한 종목이고 이름은 캡스톤 파트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캡스톤 파트너스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벤처 캡탈 종목들이 요즘에 오래된 벤처 캡탈 회사들이 잘 가는 게 아니라 좀 신선한 새로운 이름의 벤처 캡탈 회사들이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투자, 벤처 캡탈을 신생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새로 만들어진 벤처 캡탈 사이일수록 최근에 최신의 새로운 트렌드는 인공지능이랄지 또는 비트코인이랄지 이런 쪽과 관련돼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을 발구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좀 오래된 소위 창투사들보다는 새로운, 과거의 한 사이클, 10년 전 사이클 또는 5, 6년 전 사이클만 해도 그때는 바이오 투자를 많이 했던 벤처 캡탈들이 잘 갔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비트코인 이런 쪽과 연관돼 있는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 로봇이나 이런 벤처 캡탈이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견고한 그런 실적 흐름을 이 종목이 꾸준히 좀 보여왔기 때문에요. 어쨌든 앞으로도 또 실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고요.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제 27개월 만에 6만 달러를 돌파해서 한때를 6만 4천 달러에 가했다. 이걸 터치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새로운 역사가 또 쓰여지는 그런 비트코인의 시세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장의 흐름에 트렌드에 좀 맞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유지해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것은 최근에 쇼카바나 이런 걸 쇼스 퀴즈라고 그러죠. 과거 6, 7월에 작년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쇼스 퀴즈가 나오면서 한 100% 정도씩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쇼스 퀴즈가 나왔고 또 하나는 지금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양상으로 수요가 절대 우인 상태의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모멘텀으로 또 비트코인 시세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8만 달러가 하지만 거기가 최종 목표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반기에 추가 재료가 또 금리 인하로 나타나게 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위 양적 완화를 포함한 금융 완화가 나오면 다시 또 상승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말씀을 드리면 캡슨 파트너스 주가가 여기 보면 딥 엑스 AI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최근에 벤처 캐피탈들의 경우에는 AI나 비트코인 또 로봇 이런 쪽에 투자한 기업들 그런 벤처 캐피탈이 잘 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투자 유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그런 회사가 또 성장을 하면서 소위 큰 고래 같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 신생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큰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벤처 캐피탈 종에서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한번 보면 생성형 AI는 산업혁명 수준의 변화를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대표가 얘기한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창투나 이런 부분의 역할이 클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의 창투사들의 상승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자료로 가서 질문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목표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상승세가 정말 어마무시한데 일각에서는 주식 그만하고 비트코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승에 대한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 결국에는 위험 자산 쪽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인데 아마 김동훈 매니저님도 그쪽과 좀 비슷한 생각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 일단은 어제 6만 4천 달러 정도까지 돌파가 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상단이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1차 타겟은 아까 8만 2천 달러 정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이고 이게 이제 수요가 더 많고 ETF 때문에 공급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는 기술적으로 1차 타겟인 8만 2천 달러 정도까지는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돈으로 1억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장기 미국 장기 10년 물 국채 금리는 상투를 쳤어요. 그래서 이 상투를 친 국채 금리는 장기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비트코인 이런 쪽을 포함한 자산 시장 쪽에서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비트코인의 최근에 강세 흐름을 좀 생각하면서 또 좀 독특한 생각을 한 것은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미국의 중국과의 패권 전쟁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러시아 쪽으로는 추가로 자금 유입이 되지 않지만 기존에 많은 자금을 빨아가던 중국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이게 뭔가 대체되는 시장으로의 이동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일부는 일본이나 인도나 또는 대만이나 한국으로 오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뭔가 희소성이 있고 소위 시세에 대한 기대 속이 큰 섹터 쪽으로 이동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보다 이 비트코인 시세는 오래 가고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저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캡슨 파트너스 목표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차 목표치는 대략 6,500원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치는 2차 목표치는 1,000원 드리도록 하고 손절 나이는 4,6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